이거 하나 먹겠지? 나 먹고 왔는데? 응 나 안 나오자 야 오늘 비슷하다 아닌데? 비슷하잖아 어떻게 보면? 어떻게 보면 어 시작하면 되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... 아 먹고 있구나 이번에는 두 개의 특별 guest입니다. 이는... 이는... 이는? 이는 정연! 이는 정연! 이는 정연! 이는 정연! 오늘 우리는 게임이 재밌는 게임입니다. 게임의 이름은 How Well Do You Know? CLC! 빨리! 이는... 와이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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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15개의 질문이 있습니다. 제가 이름을 쓸게요. 네! 와! 와! 파필 샀는데! 파필 샀는데! 써지? 안 써져! 아직 안 써져! 왓! 중국어로 같이 쓰면 되니까 샀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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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rden거 야왕님! 왜 머리 traditions 나는 사실 자신이 없어요. 별로 막... 퀴즈할 때 되게 약하더라고요. 샀 estaban 기억을 잘 못가요? 어 기억을 잘 못들려서 근데 나는 가장 좋 delicious says 1. 1. 시아시 첫 미리 받은 날은? 날이요? 날이? 어떻게 알아? 나 질문 안 만든다. 나 질문도 못 봤어. 헬리콥터가 몇 년 도지? 2021. 아, 21년도. 자 다시 할게요. 필요없어. 21년도. 그때가 추웠어. 추웠지. 추웠을걸? 추웠어. 근데 우리 방송국 얘기도 했어. 추웠어 추웠어. 추웠어. 그니까 추웠으니까. 그니까 추웠으니까. 말이 많아지네. 오지마. 오, 아까 봤어. 진짜 못 봤어. 대박이다. 왜? 오지마. 너무 싶어. 3, 2, 1. 뭔데? 아, 잠깐만. 나 이거 잘못했어. 이거 해야 돼. 야, 너 어떡해. 20, 20, 20. 아, 이거 잠깐만. 잘못했어요, 저. 그런 거 없어요? 들렸어요, 들렸어. 2019년. 2월. 1월? 12일. 아, 이거 잘못 쓴 거예요. 여러분. 멤버들 중에 키 제일 작은 멤버부터 키 제일 큰 멤버까지 순서대로 순서대로 열어주세요. 근데 이거 진짜 유리하다. 다 프로필상 아니면 실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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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작은 것부터 다른 사람으로 언니 아니야? 거의 방금 결정하고 안 찍고 싶었어. 언니 아니야? 맨날 승현 언니랑 승희 언니랑 유진 언니랑 셋이 퀴즈 했어. 나 유진이 인정했다? 응. 승희 언니랑 계속 아니, 작지 않아. 나보다 작아. 진짜 이만큼이라도 작아. 아, 언니 내 거 봤지? 아, 이 언니 내 거 봤어? 3, 2, 1. 똑같지? 어? 똑같아요? 똑같아요? 아니야, 똑같아. 똑같아. 자, 잠깐만. 승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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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진. 엘키. 예은. 이거 하자. 이 정도면 답이야. 오피셜. 오피셜. 정답이에요, 여러분. 누구 마음대로 오피셜이야? 오피셜. 딴 데라서 누가 뭐라고 하면 다 틀린 거예요. 이거예요. 이건 오피셜. 어. 아, 모르겠는데? 와. 와, 진짜 생각지도 못한 질문들인데? 내가 기억을 못하는 게 있어. 우리가 한참 바쁠 때 찍고만 왔던 나라에도 있었던 것 같아. 그런 것 같아. 나도 갔었지? 어? 아니, 너 안 갔을 걸? 너 안 갔을 수도 있어. 왜 나 따라해 자꾸자꾸. 왜 나 따라해 자꾸자꾸. 안 봤지? 오지마. 3, 2, 1. 어? 맞아? 어? 왜 나 따라해? 왜?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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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야. 맞아? 일본, 중국, 태국, 라오스, 말레이시아, 러시아. 야, 갈라. 내가. 아, 라오스. 라오스. 그럼 여덟이지. 그럼 뭐 있어? 러시아. 러시아. 필리핀 갔었어? 필리핀 갔었어? 필리핀. 이거 못 샌다니까? 이걸 어떻게 다 세? 내가 여권을. 아우. 아우. 아니야, 또 있을 것 같아. 또 있을 것 같아. 아, 차피 다. 다 틀렸어. 아, 일단 다 틀렸어. 다 틀렸습니다. OK. CRC, 멤버벼, 과일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 싫어. 아, 이거. 아, 이거. 덕지방. 더 쉽지게 있지? 덕지방. 덕지방. 아니야, 덕지방. 덕지방. 저? 아니요. 최근에 친구가 저한테요. 예은아, 너 토마토라면? 울고 싶었어요. 네, 그때 토마토 하기 싫다고. 하길땐 100번 가려다. 아무도 안 돌려줘. 토마토 얼마나 맛있다. 어때, 수박아? 우와. 그때 오렌지야? 나 오렌지 너무 좋아하지. 나 오렌지 너무 좋아하지. 내꺼 봤지? 못 봤어. 가림막 하나씩 좀 쳐주세요. 하나, 둘, 셋. 틀렸어. 틀렸어. 어딘데? 어, 아니 나 안 틀렸네. 그린에 틀렸어. 토마토. 그린 애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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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너 진짜 안 들었거든요? 오 뭔데요? 저는 키위를. 골드Kiwi. 그렇다고요 TMI 였어요. 알고 싶지 않아요. 골드 Ceewa로 보면 날 생각해줘. 아눠, 언니 오랜만에 봤는데... 나 키위를 안 먹어. 그래? pero la que... 왜 이렇게 들었어? 멤버들 중에 눈치챌 없는 멤버? 여기 두 명 다 있는데 승희, LK, 얘는 말고 다 눈치 없지 않나? 은빈이는 분위기 있는 타임 아니야 승희 언니 없어 언니도 없어 맨날 나 어떠하게 하면서 자기도 없어 눈치 없는 사람? 근데 제일 없는 사람은? 아니야 나는 맞는 사람이야 제일 없는 사람? 3, 2, 1 승희야? 승희야 왜? 왜? 얘기했었던 거 같아 이유가 뭐였지? 눈치가 아니고 신경을 안 쓰는 느낌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내가 그냥 다른 말 하고 그래서 눈치 진짜 높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 같아 멤버들 중에 웃음이 제일 큰 사람 아 웃음소리? 웃음소리가? 웃음소리가 제일 큰 사람 나인가? 엘키인가? 헷갈리게 하기 너야? 하나, 둘, 셋 너야? 너야? 너야 너야? 유진 맞아 왜냐면 아마 이 얘기할 때 그거 얘기하지 않았어? 며칠 전에 거실에서 유진 언니랑 은빈이가 떠서는데 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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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끄러워서 싸웠다 아니 얼마 전에도 느꼈어 유진이 웃을 때 항상 하하하 막 이래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지 난 요즘에 내가 웃는 게 내가 시끄러운 거야 그럴 때가 있어 나랑 저거 하는데 유진인 것 같아 유진이 웃음소 유진이 웃음소 유진이 웃음소 유진이 웃음소 너 몰라? 알지 몇돈 몇돈 알지 안 돼 쓰라고 안 돼 안 돼 난 몰라 하나, 둘, 셋 오 잠깐만 청담 없어 세상에 거냐 야 청담 써야지 청담 거냐 청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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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멤버 중에 제일 일찍 일어나는 멤버부터 제일 늦게 일어나는 멤버 지금 이 세 명이 제일 일찍 일어나는 멤버야 응 그때 우리 한참 응 둘 모르는데요 다 달라 다 달라 다 달라 어떡해 승현, 예은, 소원, 엘키, 은빈, 승희유진 승희 승희가 승희가 일단은 똑같은 것 같고 정답이 뭐예요? 정답은 없대 정답 없어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 우리가 한번 짜보자 우리 오피셜 정답 오늘 또 짜볼까요? 아니 왜냐면은 일단 순언니가 나보다 늦게 일어났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내가 나가면 승현언니가 있지 않았어? 내가 거시고 나가면 승현언니가 시리얼을 먹고 있어 맞아 맞아 항상 승현언니가 밥 먹고 있으면 내가 나가서 하이 어 맞아 맞아 그 다음에 순언니가 갑자기 오 오 이러면서 아니야 유 뭐 아니 유 아니야 아 진짜 거짓말해요 시청자들한테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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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 밥도 밥 이상하게 먹어 막 한 그릇에다가 다 끊고 이렇게 뭐 있어 숟가락이 이거 좀 특이해 저는 숟가락이 특이해 그리고 애기가 맞아 맞아 그래서 애기가 나왔어요 하면서 물을 먹고 이제 시간 텀이 좀 있어요. 그리고 나서 은빈이가 일어나 밥 같이 먹으려고 맞아, 밥 먹을 사람처럼 아니 오늘 뭐 시켜먹을까요? 이런 거 하면 이제 우리는 다 밥 먹었어 맞아 유진 언니 아! 유진이니까 유진이 자 유진이 자 이러면서 이러면서 방에 들어갔어요. 진짜 좋았다. 이제 유진 언니랑 승희 언니는 근데 컨디션에 따라 비슷하게 일어나지 그럼 마지막은 누구야? 그냥 같이 써요 유진이 자 비슷한 거 같아 자, 오피셜 오피셜 근데 우리 너무 다른 멤버들 상의 안 하고 오피셜 자꾸 내는데 참, 참 승현 씨가 첫 번째 monthly choreography 영상 노래 제목은 언니 맞추면 안 되지 나도 길러 어, 그래? 아니야 난 아예 기억났다 아리아나 아니야? 나 기억났어 응 아리아나 아닌지 기억났다 진짜 뭐하는 거야 지금? 뭐하는 거야 지금? 손 손 손 여기 머리에 이렇게 뭔가 그리한 것 같은데 어 됐어 봐, 자신 있게 왜 이렇게 어? 너 친구 거 문의 다 했어? 했지 제목은 몰라 진짜 렛츠고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뭔데? 아니요? 땡큐넥스였어? 땡큐넥스야 아니야 땡큐넥스 땡큐넥스 아니야 땡큐넥스야 땡큐넥스 아니야? 쳐보자 아, 땡큐넥스야 아니야 쳐봐, 쳐봐 내가 쏘르니 걸로 검색하면 아니야 왜냐면은 내가 기억나는 게 12월 달에 이걸 했어 2019년인가 8년인가 아, 그게 몬슬리야 아 오악 와 아, 넥슬리가 아니구나 모너들이 이거 뭐냐 하면 이게 왜 맞냐면 여러분 맞는 거 맞아 맞아 어, 맞아 잠깐만 그게 첫 번째지 맞네 땡큐넥스는 맞아 몬슬리의 시작이 아니고 그냥 그냥 커버 어, 커버 그런 거였고 고맙지? 응 야 너 아리아나 간지 유유 아 예은이의 혈액형은? 혈액형? 야 또 빨리 쓰라고 알지 너 몰라? 예은이 혈액형 몰라? 3, 2, 1 첫 솔로곡 런 발목투인한 언니 먼저 써 봐 이거 나는 안 맞는다 하나 둘 셋 2021? 1년이야 2020년 우리 아니야 너가 맞았네 나 기억해 왜냐면 쏜언니 곡 만든다고 그 얘기보다 다른 걸 기억해 오 와우 얼마나 색이 있었어? 언니는 많이 안 했어 은근히 했어 언니 탈색도 했고 초록색도 했고 별걸 다 했어 하나 둘 셋 어? 어? 빨? 아마 블랙 블랙 브라운 그리고 약간 애쉬 뭐 약간 그런 뭔지 알아요? 도깨비 그리고 초록색깔 다른 머리 초톤 같은 거 응 그리고 하나 더 있어 갈색 갈색 갈색, 깡정색 애쉬 탈색, 초록색 대충 뭐 좋은 거 같게 어 파이 오피셜 오피셜이야 은진이가 첫 출연한 드라마 달틀을 뭘 많이 했어 되게 조금 조금씩도 많이 하고 아 틴트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? 응 틴트 준비 아 ㅂ부터 시작하는 ㅂ부터 진짜 알 것 같은데 比較 아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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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이 뒤에 뭐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앞에가 비읍이라고? 파파라고? 뭐라고? 별난파파? 왜? 아 근데 몰라요 잠깐만 잠깐만 나 맞힐 수 있을 것 같아 왜? 아! 할거야 비난파파? 비벌 하자 가자 가자 몰라 한번 해보자 하나 둘 셋 오 배드파파파 배드파파 야 대박 와 나 파파만 하니까 바로 생각했어 유진이의 MBTI는? 아 몰라 뭐? 성 아 얼마 전에 얘기했는데 네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 우리 진짜 며칠 전 며칠 전에 심지어 모아가 MBTI가 똑같아서 우리는 힘들고 저기는 안 힘든가 보다 넌 뭐야? ISFJ 승희 언니가 ISFP, ISFJ, INFJ 어서 그래서 우리 셋이 결국 같이 가 어? 그런게 또 조용하게 오오 진짜 그냥 정당하게 그리고 나머지 네명이 다 이었어 하나 둘 셋 오오 은빈이 유진 언니 승희 언니가 ISFP고 LK가 ISFJ라던데 아 ISFJ 맞는거 같아 라스트 라스트 LK 제일 좋아하는 색깔은? 색깔? 응 잠깐만 오늘 괜찮죠? 괜찮아요 뭐라고? 이거 힌트야? 노래인데 완성 갑니다 어? 노래 진짜 잠깐만 3,2,1 어? 핑크야? 아 아 아 나도 핑크 생각했는데 LK가 아이템이 핑크고 핑크 좋아하지 파랑 이런거 많지 않았어? 모르겠네 파랑은 손언니한테 많았던거야 같은 아이템이 많잖아 3,3 맞아 2,2 1,2 1,2 몇 점 차이예요? 1,2 1,2 다들 뭐 아는게 있었어 어차피 아 오늘 이렇게 해서 잘 알아봤습니다 아 맞아요 좋은 컨텐츠네요 진짜 아주 그냥 완전 테스트였어 뭐하는지 모르고 왔는데 1등 해버렸어 프로듀스로 한 번 더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지금 프로듀스는 손언니 없이 나오세요 가져라 가져라 오늘의 승리는 예은 3rd place 2nd place 승연 오늘의 콘텐츠를 즐길 바랍니다 앞으로 더 많은 콘텐츠를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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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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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개